마을 군수와 시장 시장을 제치고 군수가 케이오스를 걷었네요. 인구 2만 병의 작은 마을 이팔라. 노인 인구가 대다수지만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어 갈 곳 없는 노인들은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. 군수와 시장이 권투시합을 하게 된 건 바로 요양원을 짓기 위한 모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. 5천 명의 관객들이 낸 입장료는 모두 요양원 건립 자금에 보태진다고 하니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될 시간이었습니다. 6천 명 단계의